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라이트라는 전술 후레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이 제품은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저에게 한 개 무료로 협찬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제품을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 제품을 협찬해 주신 오라이트 코리아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라이트라는 회사는 신생 전술 후레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하고 실제 오라이트 본사가 홍콩에 있어요. 실제로 한국 사이트도 존재하고요. 구매를 하게 되면 EMS을 통해서 한국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직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주소와 통관 고유 넘버만 입력을 한다고 하면 구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이트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슈어파이어라든지 이런 전술 후레쉬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인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어파이어와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쓸만한 전술 택티컬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아웃도어 라이트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에 많이 판매가 되고 오랫동안 사용해 본 유저들의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내구성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섣불리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하지만 이전에 한번 제가 넷PX에서 오라이트 제품을 하나 받아서 후레쉬를 리뷰를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고 실제로 그 뒤로 한 지금 한 5, 6개월 정도 5, 6개월까지 안 됐는데 몇 달 됐는데 생각보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캠핑 요새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에 비해서 썩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품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오라이트 PL 미니2라는 제품이고요. 흔히 우리가 슈어파이어 여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슈어파이어 X300 이라든지 이런 X400 이라든지 이런 전술 후레쉬 바로 이 핸드건 아래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후레쉬입니다. 후레쉬인데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핸드건 하부에 장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됩니다. 개봉을 하게 되면 실제 오라이트 PL 미니 제품 한 개와 기본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 그곳 외에 오라이트 관련 이런 이런 기본적인 스페어 부품 한 세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곳 외에 스페어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이런 기역자 L렌치도 같이 하나 동봉을 하고 있습니다. 동봉을 하고 있고 그곳 외에 매뉴얼 이런 기본적으로 영문 매뉴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크게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동봉을 해서 더 두도록 하고요. 안 들어가.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한 방식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다시피 충전되는 방식은 이렇게 USB 타입으로 충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USB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석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USB 타입이라든지 USB-C 타입 충전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면에 있는 이 라이트 부분, 라이트 부분과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하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거는 퀵 릴리즈 방식으로 이 레바를 통해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트니 레일 이 부분은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분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작동되는 스위치는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눌러줬을 때 손으로 아래위로 눌러줬을 때 이런 식으로 점등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어있고 피카트니 레일 부분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 레버를 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꼽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표면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T606 하나 T6 재질의 알루미늄 소재로 재어있고 1m 정도의 낙하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m 정도의 낙하 테스트를 했을 때 작동에 문제가 없게끔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더라도 그만큼 작동에 문제가 없게끔 테스트를 거쳤고요. IPX26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핸드건에 한번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요거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글록 위에 이런 글록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착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릴리즈 버튼을 푼 상태에서 일단 요거를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안 풀어주셔도 되는데 그냥 옆에서 요 글록에 홈이 있죠. 글록에 홈. 요 홈을 홈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에서 당기고 하고 릴리즈 버튼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옆에 한쪽을 건 상태에서 살짝 당기면서 요 홈에 딱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음에 마지막으로 락을 걸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핸드건에 장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은 꺼졌죠. 요런 식으로 총을 겨냥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꾹 누르고 있다가 한 번 누르고 요렇게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지속강 다시 끌 때는 한 번 더 누르고 누르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은 꺼지고 한 번 누르고 꺼지고 요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미미미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바로 제가 다른 회사 제품을 한 번 꼽고 나서 제가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슈어파이어 X300을 장착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도 된다고 했었죠. 요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내려서 불이 켜진다고 근데 슈어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눌렀을 때도 켜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단점이 뭐냐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체결을 하고 요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 앞으로 내리면은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껐다 켜졌다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내리면 꺼지는데 근데 얘는 누르면은 누르면 안 켜집니다. 누르면 안 켜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요렇게 우리 게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요런 식으로 방아쇠에 손을 넣고 있죠. 넣고 있으면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지금 누르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작동하기는 편한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핑거 세이프티를 가다가 후레쉬를 켜고 싶을 때 눌러야지 켜지는 이렇게 눌러야 켜지죠. 누르면은 켜지면 참 좋은데 고런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하고 또 이 그 오라이트 미니 같은 경우는 슈어파이어의 X300에 비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상당히 작습니다. 총구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요런 점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요렇게 아주 좀 컴팩트하게 후레쉬를 달아놨지만 안 단 것 같은 요런 느낌 가벼운 느낌 요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오라이트 제품인 말고도 요런 비슷한 제품들이 알리에 레플리카를 8조 한 5,6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퀄리티는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좋은 건 사실인데 어 고와 똑같은 성능을 보다는 고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겠죠. 가격이 있으니까 예 어 고거보다 어 제 생각인데 이거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어 얘가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X300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X300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 홀스터가 있어요. 홀스터가 X300 전용 홀스터죠. X300 전용 홀스터가 있고 또 요런 홀스터도 있습니다. 홀스터도 있고 요런 식으로 홀스터도 있고 요런 식으로 X300 후레쉬를 쓸 수 있는 홀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300의 홀스터 중에 요 방아쇠 울이 걸리는 홀스터들이 있죠. 방아쇠 울이 걸리는 홀스터들이 있는데 그런 홀스터는 요 후레쉬를 꽂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덜렁덜렁거리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홀스터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레쉬랑 같이 들어가는 요런 홀스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후레쉬는 너무 커요. 그렇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리웨파는 요런 비슷한 유의 후레쉬를 사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홀스터에 안 들어갑니다. 홀스터에 안 들어가죠. 그럴 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자 보십시오. 이 제품은 상당히 작다고 했죠. 크기도 작은데 요런 식으로 홀스터에 들어갑니다. 지금 락도 잘 걸리고요. 그리고 풀 때도 요런 식으로 잘 풀립니다. 이 사파리랜드 레플리카 홀스터에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요런 게 좀 장점이 아닐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X300의 TMC의 카이덱스 홀스터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잘 들어갑니다. 아주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것도 없고 생각보다 잘 들어갑니다. 뒤로 빠지지도 않고요. 세게 당겨야지 빠지고 요런 식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홀스터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전술 후레쉬를 하나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조금 요렇게 미미미한 제품 조금 작고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작동 플러스터의 호환성에 대해서 한번 봤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어차피 얘는 전술 후레쉬입니다. 후레쉬이면 후레쉬 성능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는 후레쉬의 밝기는 600루멘이라고 합니다. 맥스 600루멘인데 맥스 600루멘은 솔직히 맥스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맥스 600루멘에 1분 정도 작동이 가능한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60루멘 정도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도면 한 10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똑같은 X300 슈어파이어 레플리카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오라이트 PL 미니의 밝기 눈으로 봐도 영상상으로 봐도 얘가 훨씬 밝습니다. 밝고 얘는 X400 레플리카요. 레플리카 얘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밝기 차이가 있죠? 밝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밝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얘랑 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레플리카예요. 레플리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번 고려를 하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실전에 투입되는 특수요원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에어소프트를 즐긴다든지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진짜 슈어파이어 오리지널 라이트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산다라기보다는 저렴하고 성능이 괜찮은 이런 레플리카 아닌 오라이트 레플리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오라이트 오라이트 자체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렴하고 성능이 좋고 이런 괜찮은 전술 후레시 하나 정도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것들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앞뒤 조절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걸 수도 있겠죠. 이 사이에 이미 좀 홈은 있지만 그리고 손가락이 좀 짧은 분들은 이게 안 닿이겠지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절이 가능해요 가능한 점도 있고 이런 호스트 별도의 가공 없이 이렇게 무가공 장착이 된다는 것 이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오라이트 사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협찬해 주신 오라이트 미니 아 PL 미니 2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제품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쿠폰 코드에 아제티비라고 이렇게 쿠폰을 넣어주시면 10% 더 추가 DC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그런 혜택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담욼 10% 라도 할인받아서 사시는 게 좋으니까 제 아제코드 썸네일을 띄워 드리겠지만 설명란에도 포함시켜 놓겠습니다. 아제코드라고 코드를 넣고 구매를 하시면 10%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